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관련 디지털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픽슨 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유네스코 지역위원회 위원과 해외학자들이 참여했으며 디지털화를 통한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의 접근성 생성을 주제로 지역대학 교수와 해외인사들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동학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상임 대표는 대구에서 유네스코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은 대구시가 디지털 기록유산 연구의 핵심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